좋아한다 안한다 좋아한다 새삼스레 낯설게 느껴지는 너 나완 비슷한 점 하나 없는데 내게 건네는 말들도 자꾸 신경쓰이고 그쪽으로 치사 뺏게 돼 한국대라는 명문대로 가고 싶어하는 웹툰을 그리는 귀여운 여학생 나은혜 역을 맡은 김재동입니다 네 귀엽게 생기면 좋겠어 엉엉 반항기, 싸가지, 오만 이런 것들이 있지만 자기의 표현이 서툴러서 그런 친구 표현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는데도 나빠 보이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뭐든지 잘하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인물이지만 여느 고등학생과 다를 바 없이 자기만의 고민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대체 비결이 segur 하지 않도록 헷갈리게 하는 넌 대문인지 아닌 나 때문인지 몰라요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한다 안한다 좋아한다 안한다 액션을 벌써 찍었는데 아직 제 몸이 그렇게 높이진 않았나 아, 나 좋아한다, 안아한다 어쩌지 너랑 난 똑같았으면 좋겠다 자연스레 떠오르게 만드는 너 어떤 매력인진 모르겠는데 왜 너만 모르겠다, 그래 너의 주위 사람들 중에 나 같은 맨 한 번도 보진 못했는걸 와, 베이베 갑작스럽게 들뜬 기분인가 저희 학교 207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베이베 당황스럽게 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